강인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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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인씨는 얼마 나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우리 슈퍼주니어 하면 최고잖아요 아마 이경씨보다 호감돌걸요 조혜련씨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지금 5개월째 파트팀 멤버여서 아는데요 시원씨가 항상 말씀하실 때 눈꼬리를 이렇게 올리고 말해요 느끼하게 그래서 약간 파트팀 멤버 강인씨죠 긍정적인 이미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그 표현을 줬다 다시 한번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강한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없다라고 협조해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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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누구야! 누구야! 신지씨 연락합니다. 오우 신지! 좋다. 신지씨야. 신지씨야. 잠깐만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? 이거 부러지면 MC가... 왼쪽으로 뚫려있더라고요. 힘 센 남자들이 매달리는 거야. 매달려? 그럼 불가능도 저희가 가능해서 한번 해보죠. 천천히 천천히. 난 아니야! 형 힘듭니다. 다음 게임. 올라갑니다 정현우 씨. 괜찮으실까요? 천천히. 야 야 움직이지 마. 야 움직이지 마. 야 움직이지 마. 참고 참고. 야 말도 하지 마. 반납하지 마. 신지.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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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상혜력과 혜리언니 좀 잡아 손 좀. 자꾸 움직여. 잡아 잡아. 야 이러면 안 돼. 안 돼. 조심해야 조심해. 된 거야 된 거야? 됐어요? 여기서부터 제가 손짜리 샵니다. 오오오오오. 갑자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원래 있었어요? 오오오오. 하지 마. 프로그램에 사이 안 좋은 연예인들 같이 출연시켜주면. 이거 화해하겠네. 좋은 프로그램 같아. 이거 고정합시다 요거. 속담하는데 굉장히 흥미진지네요. 진짜 좋은 거잖아. 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. 이쁘다라는 거잖아. 15위 발표합니다. 15위는요. 노 정명 씨. 15위. 14위 최시원 씨. 축하드리고요. 이번 미션은 몽무리 스피드 퀴즈다. 신지 씨가 안 계셨으면 촬영을 어떻게 할 뻔했을까. 저희 신인들 방송 못 나갈 뻔했을까. 자. 주세요. 15위. 강호동. 강호동. 아 좋아요. 어떻게 해. 어떻게 해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아 힘들어. 1분 경과. 낙타. 아니 아니겠지. 가죠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족발. 잠시만요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아. 저기 바꼈어. 빨리 하자. 조심 조심. 자 여러분. 12부터 4. 조심이 됩니다. 생각났어. 생각났어. 그렇지. 여자들이 먼저 한 다음에. 이렇게 말고 이렇게 쐈다가. 남은 걸 밟으면 돼. 남은 사람은. 안 돼. 남자가 목만 태워줘. 손 남아도. 정명아 되게 무거워. 진짜 무거워. 진짜 무거워. 오. 좋아. 네. 4분 올라갔습니다. 3개 나왔습니다. 저쪽에서요. 올라간다. 조심조심. 자. 세 번째 올라갑니다. 파이팅. 거기다. 이리로 넘어갔다. 안 넘어갔다. 안 넘어갔다. 오케이. 오케이. 세 번째까지는 좋았습니다. 지금. 그래. 아니. 놔둬 봐. 한 번. 야구석 출신이야. 놔둬 놔둬. 야구석 출신이야. 다 비겨. 다 비겨. 떨어져. 아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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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. 안 쓰러져요. 안 쓰러져. 왜 그래요. 손을 안 띕니다. 해가 안 돼. 뭘 해. 이 아이디어는 제가 낸 겁니다. 과감하게 하세요. 던지세요. 넘어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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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온 너 밟는다. 손 잡아줘야지. 너무 잡아주길 원하십니까? 엉덩이 어떻게 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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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화이팅해서 다시 한 번 도전합시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한 번 딱 넘으면 끝입니다. 한 번 딱 넘으면 되잖아. 자 끝. 됐습니다. 맞춰놔야 될 거 아니야? 맞춰놔야 될 거 아니야? 아님 남자분들 지금 경명식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터치하나? 아니 저기요. 이거 게임하는 거지.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우리 발라들아. 잡아, 잡아, 잡아. 지금 내 자세가 이상해요. 그럼 이제 지금 다시 올라가자. 다시. 다시 올라가자. 다시 엉덩이를. 엄마. 이거 아직 알겠는데. 저도 알겠는데. 신지 씨는 남자고 여자고 엉덩이 만지는 게 버릇이네. 더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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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밀어. 더밀어, 더밀어, 더밀어. 잡아줘, 잡아줘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좋아, 좋아. 이게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바울이야. 우리를 믿어요. 그럼 할 수 있어. 자기 왼쪽으로 확 땡겨. 그렇지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좋아. 파이팅. 게임이 아주 재밌어져. 뭐하세요? 옆에서 똥똥하게 쇼가 벌어지고 있고. 좋아요. 신지 씨, 올라가자. 아니, 추모 형 씨가 키가 정말 큽니다. 난 얼마 못 버티요. 얼마 못 버티요. 자, 천천히. 얼른 얼마 안 버티요. 얼른 갑시다. 이거 봐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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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내려와 봐. 내려와 봐, 잠깐만. 내려와 봐. 내려와 봐, 내려와 봐. 잠깐만. 아니. 아니. 주소영 씨 발바닥에 살이 없어. 나 뼈야. 안 돼, 지금 이거. 이거 알지? 자,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타고 그 위에 목마를 한 사람 더 들어와서 창렬 형 뒤로 올려주세요. 야, 야, 야. 자, 이거. 앞에, 앞에, 앞에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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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Lehrer, 안 돼. 내려와,如果你. 내려와, 내려와. 안 돼,ше. 아, 이게 안 돼? 안 돼? 약간 그게 시길라. 네, 여자한테 위에 올리는 것도 어려워요. 그냥 한 번 더 던져보죠. 아니, 안 돼. 기념춤을 던지wouldiern다. 안 돼. Lub this is doubleAST10. 아까처럼 피라미드를 쌓아서 거기서 던지시다. 그거 밖에 없어. 다 보여. 야구omic 씨, 임실이. 임실이 다. 7형 발휘합니다. 올라가서 던져. 그런면 될걸. 이러면 될걸. 잡고 줘. 일자 줘, 일자 줘, 일자. 일자 딱 줘. 자, 봐봐. 잠깐. 볼, 볼, 볼. 기각 쓰지 말고. 자, 간다. 김 씨 외모로 15이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괜찮죠? 이거 멀었어. 김 씨 화이팅. 너무 털어내린 거야. 좋아, 좋아, 좋아. 한 장만, 한 장만. 한 장만. 우와. 좋아, 좋아. 성공. 성공. 내려온다, 내려온다, 내려온다. 성공. 자,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2위. 강인 씨. 11위. 수소용. 14위의 시원 씨. 15위를 안 적어놨으면 어떡해. 아니, 15위를 안 적어놨으면. 다리가 무슨 마지막이라고. 15위 김 씨입니다. 15위 김 씨이. 자, 세트를 치워주세요. 야하, 좋다. 22,000. ści오. 16,000. . . . . . .